어? 부상제거는 못참지? 죽으면 다시한다. 사격부장 12댈, 거무뿔 한장 16댈.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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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간에 붕어빵이 있네. 못 참지. 붕어빵은 못 참지. 암만 봐도 엘리트 보섭일 것 같은데. 아잇. 쓰레기겜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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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타격만. 악역이 두려운 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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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분노 악역이 두려운 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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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가넥이 내가 악몽 유령의 영상 하면 뭘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악 악 악 악 악 아니? 뭐 안 먹을 이유도 없는데 악 악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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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지? 이 모든 것이 가지의 은혜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건 재산상입니다. 잠깐만... 어딜 보시는 거죠? 매우... 매우 처참... 엔트로피..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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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핑크병은 근데 활동도 안 될 것 같기는 함. 아니, 저거 신경 안 썼네. 3-3. 이건 제 잔상입니다만. 2차 폭발. 이미 죽은 애들이구만. 백년 퍼즐. 백년 퍼즐. 안 돼. 안 돼. 악몽 자작이 났겠지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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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먹고 딸깍딸깍하면 돼 가지떨깍겜 가지가 유물을 7개나 주었으니 아니, 사비 유물을 6개 더 주었으니 6개면 딱 가지까지 걸치네 대단하다, 삽